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통상적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자나 동물에게서는 극휼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존을 위해서 동료애와 자기 가족들 사랑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다른 대상에 대한 사랑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서만 남들을 극휼히 여기고 동정하고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아시고 또 진짜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제대로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첫째,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개념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그 대상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아픔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랬다고 목숨까지 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십훈둥하면 크게 실망합니다 온 세상이 자기 것을 챙기고 뺏기지 않겠다고 애쓰는데 사랑의 영역에서만 정반대로 사랑하는 대상에게 더 주지 못해서 애달파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아픈 이유는 사랑은 더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을 오히려 가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투철한 혁명가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국가나 이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진정한 예술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음악이나 미술에게 자기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가난이나 역경도 더 나은 음악이나 그림을 위해서라면 능히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베토벤은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청력을 상실하고도 더 훌륭한 더 높은 경제의 음악을 창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25살에 임윤아는 화가입니다 선천성 대사 효모 결핍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뇌세포가 점점점점 송상되어서 발달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손을 움직여서 반복적인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에 무려 15시간 이상을 그림 그립니다 그 결과 자신만의 독창적인 미술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오히려 경직된 그의 손끝에 의해서 더욱 독창성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내 몸이 유난히 떨리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 날개가 돋기 때문이다 사랑 때문입니다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증오도 고난도 위험도 신분도 국경도 가볍게 넘어갑니다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한 7살 소년 마르코는 이탈리아에서 엄마가 있는 아르헨티나까지 7살의 몸으로 엄마를 찾아갑니다 꼬마 마르코에게 수많은 위험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저 보고 싶고 사랑하는 엄마를 만나러 가는 과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리할 때 내게 생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일 따름입니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때로는 사악하기까지 한 우리들이 그런 사랑을 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내어주신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향유한 사람이며 이미 그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주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있죠 그 사랑으로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르코는 엄마를 찾아 3마리를 갔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까지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거리를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아담의 범죄 이래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가장 먼 거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데 가장 낫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또한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은 흑수조로 태어난 것을 부모님께 원망하지만 예수님과 비교하면 모두 다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탄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온 세상이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모가 특권을 물려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러한 세상에 연약하고 착하고 따뜻한 사람들을 계속 보내느냐 하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을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향유할 줄 아는 사람 가끔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쟤는 언제 죽나 할 정도로 몸이 약했습니다 게다가 말더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몸도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 먹고 삽니다 말더듬이가 십자가 처형은 사악한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혹한 처형 방법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하면 고통을 극태화시킬 수 있는가 영광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왜 수많은 처형 방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을 당하셨는지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하는데 가장 사악한 가장 무서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전혀 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기 전에 채찍으로 39대를 때립니다 로마 채찍 끝에는 각진 쇠뭉치가 달려 있어서 맞으면 살점이 뜯기고 뼈가 드러납니다 왜 39대를 때리느냐 하면 40대를 맞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39대를 때립니다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키고 자신이 죽을 처형장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도 벌거벗은 모습으로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수치스럽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보면 가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날부터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눕힌 다음 복숭아뼈를 옆으로 모으고 그 위에 대못을 칩니다 발등 위에다가 찍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숭아뼈를 이렇게 모으고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됩니다 손목에다가 손등이 아니라 손목에다가 대못을 받습니다 저절로 몸이 처지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다해 몸과 고개를 끌어올립니다 고통이 극대화됩니다 이 십자가 처형에서 딱 한 번의 배려가 있는데 모략을 탄 신포도주를 긴 막대기 끝에 달린 해융, 스폰지에 묻혀서 처형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처형에서 단 한 번 있는 배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단 한 번의 배려도 거절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더라 왜? 신포도주이기 때문입니까? 거기에서 그거를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 전날부터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한 터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들의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그들까지 품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아픔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아픔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침묵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신포도주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 사랑의 특징 절대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 사랑의 대상에 내어줍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목숨이 끊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도 다 품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사는 법에 펼치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내 생명을 살리고 살아난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 비결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삶의 올바른 지침,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도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살 한 점, 피 한 방울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명 이루 헤아릴 수 없는 14만 4천명 흰옷을 입고 찬양을 드리며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생에와 십자가에서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고 온몸을 깨닫고 온몸으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종기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종기, 권능, 힘 이것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을 행할 때 우리에게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종기와 권능 또한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법들과 규칙과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지혜와 종기와 권능과 힘은 모두 다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천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지혜, 종기, 권능, 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천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롭고 높은 자리에 있고 권능과 힘,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을 절대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한마디로 돈을 사랑하는 위선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남들까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 또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들이 과연 진정한 지도자들인가 살피는 딱 하나의 방법은 그들에게 사랑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들이 행한 업적 그러한 것들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것 아무런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그렇게 바보처럼 있죠 사람 의준 중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설사 내가 지혜와 능력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될 뿐 의지하거나 경배하거나 추종할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은 24장로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들의 출처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사도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자 그 장로가 말합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전체를 씻어서 희게 한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그에게 닥친 어떤 환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일곱 살 소년 마르코를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엄마를 보기 위해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수많은 환란들은 그저 엄마를 만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큰 환란입니다 큰 환란이란 지금까지 본 마지막 때에 당하게 될 여러 큰 환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높고 많이 가졌어도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어려움들을 겪게 마련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유일한 길은 내가 사랑을 가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설사 내 잘못과 허물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허물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을 당하고 남들에게 비판의 대상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럴지라도 절대로 똑같은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잘못과 허물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당해야 하죠 당연히 당해야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해야 하는 인내심 그것은 또한 내 인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고난이 오히려 나를 교정하고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얼굴이 헝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빛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서 저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의 증거가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의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느냐입니다 불쌍히 여기느냐 동정하고 있느냐 그 상대방이 불쌍하게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내가 포악을 행치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사람을 수용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는 갑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갑질을 행하는 사람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가들 중에 요즘 정치가들 중에 과연 그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가 정치를 하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진짜로 필요한 사람은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기면서 나가는 사람 그러므로 상사, 직장 상사, 높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볼 때 그에게 동정신과 사랑하는 국률을 베풀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감내하고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묵묵히 사랑으로 행할 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뭐예요?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어떤 분야에서도 지난 CBS 모금 방송 강사로 갔을 때 키가 135미터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여자분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혜영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선교사라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척추장애자였습니다 가난한 농부 5남매 중 마지로 태어난 그녀는 주벽이 심한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그 어린 딸을 집어던지는 바람에 척추가 부러지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질환자 술주장애의 아버지는 생활고를 비관하여 죽었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성취 못한 몸으로 남의 집 식모로 들어가서 나머지 내 동생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앞날이 깜깜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 먹여주고 재워주는 한남 장애인 직업학교에 들어가서 편물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김혜영 씨의 앞날을 바꿔준 너무너무 고마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그 선생님으로부터 난생 처음으로 사랑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교회 가는 것이 최고의 낙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망을 본 김혜영 씨는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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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을 익혔고 그 결과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금상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에서 금상을 받고 철탑 산업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던 그녀에게 병이 찾아왔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그 병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너를 원하는 곳으로 가면 어떻겠니?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동안 자신과 동생들만을 위해서 살아온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보았는데 그렇게 찾아간 곳이 아프리카 보츠와나입니다 그곳 장애인 기술학교에서 14년간 아프리카 장애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 선생님의 사랑으로 눈이 뜨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웃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해서 만난 그 아내나 남편 그래서 태어난 자녀들 한 가정을 이루는데 그 좋아서 사랑으로 만든 가정도 제대로 영위하고 있습니까? 정말 천국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상대방을 가르치고 개조할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교회 영업사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끝도 없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해서 자녀다운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와 신부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더 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요? 그 사랑을 품었을 때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셨으니까 미국 뉴욕 콜롬비아 대학 사회사업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국제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2억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나 제 돈은 3천 달러가 전부였습니다 꿈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굶기지 않는다 내가 그분의 뜻을 행하 이래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사랑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김혜영 씨는 청춘하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는 당부의 말로 감동적인 강의를 마쳤습니다 척추장의 그 질그릇에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낸 김혜영 성교사의 삶을 통해서 능력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절대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몸에 나타납니다 오히려 사랑의 존재로 점점점점 바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살아생전에도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셨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곳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집니다 당연하죠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하니까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대방의 사랑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냐 아니냐 드레핀 코스모스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전문용어로 기마의가 좋으신 분인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리에 있는 코스모스 봐보십시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생명수 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을 전부 주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가르치고 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고별설교에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빛과 하나님의 사랑이 자동적으로 내 안에 차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랑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과 고난도 가볍게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느 곳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어떤 환란과 심판도 능히 이겨내고 훗날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최고의 경배를 올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의 대상으로 그 엄청나신 하나님의 자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도 만몬신에게 노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고통을 당할 때 어려울 때 그것은 고난 때문이 아니라 내게 헐헐 나는 날개가 도단하기 위함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만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